중국은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거든요. 저 부가가치 로동 밀집어 산업은 2005년 이후로 2006년부터 이미 인도, 베트남 다 갔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로동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령화 인구에 따라서 전체 산업구조가 변하게 될 거고요. 이제는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은 자 이번엔 그러면 중국 인구와 관련해서 요즘 테슬라도, 아 애플이죠? 애플이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밸류체인이 글로벌리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구와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인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인구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일단은 지금 이 인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초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대 인구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됐어요. 인도가 지금 사실 그 많은 인구를 정확하게 통계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불확실한 통계에 하면 15억이 된다. 적어도 14억이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은 2020년 최신 통계 보면 12억이 한 천만 명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도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도 평균 연령이 중국 평균 연령보다 10살이 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인도 사람은 계속 액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거든요. 80만 명. 죽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80만 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절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 이어서 출생률이 지금 1000명당 지금 1.34명. 1.34명. 네. 되게 낮아요. 1번보다 더 낮습니다. 1.34인가 1.27인가 하여튼 1번보다 더 낮아요. 우리 보기에는 고령화가 가장 급속해지는데 일본이 굉장히 출생이 낮은데 1번보다 더 낮다고요. 출생률이. 한국은 최저입니다. 한 명도 안 돼요. 평균이. 아예 한 명. 그래서 그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 보면 2100년이 되면 한국은 한반도에. 만약에 지금 출생률로 가면 한반도에 사람이 없대요. 아. 2100년에. 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금 90년도 이후 출생들이 지금 결혼하고 애 낳는 나이인데 90년대 이후 출생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애를 결혼 안 하겠다는 게 일단 절반 차지하고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는 거는 절반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이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부담이 커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기본 수요가 생리 수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 수요거든요. 그런데 이 안정 수요가 두 번째 수요인데 안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 안전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주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집이 부동산 가격이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들이 집이 있으면 오케이겠죠. 예를 들면 위로 부모님이 계실 거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집을 하나 주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 월급을 벌어서 집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월급 소득으로는. 그런데 또 만약에 굉장히 좋고 좋아요. 부모들 다 집을 이미 줬어. 걔는 부담은 없는데 그럼 애기 낳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서 컸기 때문에 혼자 1인 1자녀잖아요. 1가구 1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다 보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애기 낳고 이런 걸 중국 여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더 커요. 특히 고학력 질수록 더 안 낳으려고 하죠. 한국하고 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는 대학교 대부분 다 가거든요. 60% 넘어서 대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점점 이식순이 높으니까 또 자기 중심의 생활하니까 애기를 안 낳죠. 그러면 인구라는 게 경제학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첫째, 노동력이라는 건 생산 요소입니다. 기술, 자본, 토지, 노동력은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가 들어가요. 이게 월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본가한테는 노동력은 하나의 그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하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냥 토지처럼 하나의 수단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라고요. 전달됐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인구많은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기업가의 측면에서, 자본가의 측면에서 수단이 많은 거예요. 수단이 많다는 건 뭐냐면 대체 가능한 수단이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는 건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다는 게 때문에 월급이 올라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잉여 가치가 많이 남는 거죠. 월급이 인도는, 인도는 지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국도는 한 20만 원이면 돼요. 네, 평균. 네, 베트남은 한 30, 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서 일해도 기본 100만 원 넘어가요. 150만 원 넘어가요. 그러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150만 원 주고 한국 사람 쓸 거예요. 20만 원 주고 인도 사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노동력 수단 인구를 봤을 때는 잉여 가치가 이만큼 남으니까 결국은 인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미 저 부가가치 노동 밀집어 산업은 2005년 이후로 2006년부터 이미 인도, 베트남 다 갔어요. 대표적인 게 섬유 산업입니다. 한국도 비슷하네요. 결국 딴 곳을 향해서 인권이. 이런 것들 부가가치 났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으로서 인구 배당이 큰 나라를 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력으로서 인구 배당이 큰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고 노동력이 많은 액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베트남이고 지금 인도고 동남아 국가들이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 그런데 저 부가가치의 산업이냐. 사실 아니거든요. 아이폰이 최신형을 처음으로 인도에서 생산했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 생산형을 전 세계 생산형 2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중국 거 줄이고. 그런데 애플은 조금 다른 이슈예요. 그거는 반도체,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이런 게 기술, 우리가 말하는 기술 패권 싸움이 있잖아요. 거기 선상에서 궁금한 안전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났을 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라는 생산기지가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큰 흐름은 인구라는 게 많은 나라는 인구 배당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만약에 인구를 많이, 노동력으로 많이 쓰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인구라는 거는 첫 번째 생산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국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생산 요소로서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노동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노동력 가격이 비싸지겠죠. 점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노동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농민공들이 농촌에 올라와서 싸게 해줬는데 이제는 토지를 안 떠나려고 해요. 중국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토지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안 버리고 도시로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노동력이 점점,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의 중국 시장, 공장은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가가치 산업은 이제 노동력을 많이 쓰면 중국에서 생존이 앞으로도 점점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소비 시장으로서 인구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이들부터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다. 뭐 분유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소아과나 이런 산부인과가 중국에 많이 갔잖아요. 이게 애기를 안 납니까 한국이. 그런데 중국이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유 시장이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중국 내 분유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32.3%가량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앞에서 제가 말한 생산 요소로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 규모라는 게 시상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14억 인구가 있대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팔아서 14억 개 팔아서 돈 번다 이런 개념을 했는데 중국은 일단은 절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고령화로 가버렸어요. 특징이. 고령화 특징이 우리도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어서 특징이 뭐예요. 젊었을 때와 특징이 지금. 고령화되면. 지금 나이가 있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 본인이. 지금도 젊어요. 백제시대. 그러니까 젊긴 하겠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 경우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게 고령화되면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죠. 나이가 다르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뭘 해도 그런 게 없는 거죠. 신기한 게 없으니까 돈 안 쓰게 되죠. 저도 사실 10년 전에도 옷을 엄청 쌌거든요. 백화점에 뭐 VVIP여서 월급을 다 넣는 거죠. 백화점에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욕구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책 보고 생각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거를 왜 나이 탓으로 잡으시죠? 나이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욕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다치가 소비를 엄청 줄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커지죠. 내면인 걸 중요하지 외면인 걸 점점 중요하지 않고 나이 먹은 특징이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는 우리 양 교수님도 명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욕구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별로 내 관심사가 아니고 이렇게 조용히 있고 책 보고 사적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이 많을수록 어디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움직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귀찮죠. 볼 거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구가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 지금 백세시대는 중국도 평균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 구성에서 고령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는 안 낳고 사람이 오래 사니까 고령화는 소비를 또 줄여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줄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고령화 구조라는 자체가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산업을 변화시키죠. 아까 말씀드린 애기 많이 낳을 때는 애기 용품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시장이 확 크겠죠. 그런데 이제 인구가 고령화로 가면 산업 구조가 이제는 고령화에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냥 건강 보건식품, 건강식품, 록색식품 그리고 삶의 질, 이런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누가 마윈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누가 중국이 60세 이상 인구가 2.7억 명이 있거든요. 누가 이런 60세 이상 중국이 2.6, 7억 명을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래 살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두 번째 마윈이 된다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업? 보건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약산업이라든가 보건산업이라든가 친환경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주어 산업 구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전체 중국은 고령화 인구에 따라서 전체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될 거고요. 이제는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앞에서 말씀하신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지 아니면 그래도 출산을 위해서 막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지, 돈을 장려 정책이 지방별로 다 있어요.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본토에. 그런데 지방별로 정책이 다 다른데요. 소수민족 정책은 옛날부터 1자녀 정책할 때도 소수민족 2명은 낳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러니까 2015년에 애 2명 낳게 풀었잖아요. 그때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만대를 낳게 하는데 안 낳으니까 지금 문제인데 이미 통계를 보니까 애기를 누가 낳냐 봤더니 낳던 사람이 낳더라고요. 아, 결국은. 그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자녀가 전체 출생 인구 중에서 두 번째 자녀가 살지 않은 비중이 2016년에 최고로 애기 두 번째 자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이 60 몇 프로 갔다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게 50% 떼어왔는데 결국은 낳던 사람이 두 번째 애 낳고 세 번째 애 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926만 명 인구 출생이 새로 나온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출산 정책을 많이 펼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왠간에서는 먹히지 않은데 한국이 지금 안 먹히잖아요. 결국 옛날에는 왜 애기 또 많이 낳을 수 있었냐면 제가 제 경험이잖아요. 제 때만 해도 우리가 직장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타가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커리어가 끊어 안 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애기 낳고 애기 얻고 같이 가요. 회사를 타가소서하고 타가소에 맡기고 와서 내 일을 하고 주관이 또 가서 모유를 하고 또 와서 일하니까 나는 내 커리어가 안 끊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기 낳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달라요. 중국도 지금 보면 기업들이 생산 원가 때문에 어제는 타가소하고 이런 게 완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버려서 기업들이 타가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가비가 확 올라가고 여성들이 애에서 낳으려면 내 커리어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저 인터뷰 방송을 하나 봤더니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좋은 고등학교로 가고 좋은 중학교, 좋은 유치원 심지어 애기 뱃속에 있는 때부터 이미 유치원을 잡지 않으면 좋은 유치원 못 가는 거예요. 특히 상해나 일선 도시, 북경이나 이런 거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좋은 학군 이런 지역이. 그래서 그때 시진핑 지도부가 2018년, 19년, 20년 결국 2021년에 한 게 사교육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잖아요. 특히 영어교육. 영어교육 사교육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비부경찰을 만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적응을 해요? 그래도 뭔가 편법을 찾아내서 또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겠죠. 한국도 똑같잖아요, 옛날에. 예전 안 됐거든, 과외금지가. 집에서 불러서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별, 우리가 집에 가정의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정교사. 의사. 잘 사는 사람들은 유명한 의사를. 주치의. 주치가 있는 것처럼 결국 더 많은 사람은 학원 없대도 다 부르겠죠. 그러니까 고루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고 중국의 인구는 어떤 정책을 써도 계속 이렇게 감소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산업의 어떤 축소, 이거를 제외하고 전체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일단은 노동력 생산 요소로서 중국은 이제는 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유럽에 먹는 섹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미중 갈등은 결국은 먹거리 싸움이라고. 걔네들이 우세적으로 먹던 영역을 중국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노동력 생산 요소로 인구 배당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소비로서의 인구 규모 축소는 결국은 이런 출생화, 젊은 애들이 산업보다도 로인 산업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쪽 산업은 성장할 거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중국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우아한 어떤 삶의 질 회사 이런 거는 커지겠지만 한국처럼 산부인과 이런 애기 낳는 산부인과라고 해요. 그렇죠. 산부인과 조산.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로봇주, AI 이런 쪽이잖아요. 저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도 결국 그럼 인력난이라든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랄까 성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산업으로서 앞으로 제가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사람을 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이게 앞으로는 저는 정말 이게 디지털 휴면이 거의 사람 정도로 발전해오면 나는 1인 1 디지털 휴면이 100%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써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로봇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이게 중국뿐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같은 나라도 이 노동력 원가가 엄청 비싼 나라도 결국 재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결국 AI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이 생산도구로서의 노동력.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의 잉여가치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안 쓰려고 해요. 노동력을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들수록 다 AI로 하려고 합니다. 로봇으로. 사람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잉여가치가 어디서는 선진국일수록 잉여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빈부 사람들이 옛날처럼 고스란히 일을 회사에 들어가서 생산공사 라인에 따라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기계처럼 하나의 부품을 자동차 공장 가면 프로세스 선상에 서가지고 어떤 기계적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데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잉여가치가 로봇으로 잉여가치가 너무 적어서 다 AI로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AI 산업이 훨씬 커지고요. 심지어 서비스 산업까지. 원래는 서비스 영역은 사람 영역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영역인데. 요새 우리 저거죠? 그 유로메카라고 닭집에서 닭튀기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은 이미 중국에 가면 로봇이 있잖아요. 식당 가서 이런 걸 패드로 주문한 다음에 로봇이 바로 음식을 로봇이 만들어요. 결국 테이블에 로봇이 갖다 놔요. 사람이 한 명도 괜찮아요. 저 주문부터 만드는 것도 다 로봇, 주방장 하는 게 아니고 다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거 쫙 레일을 타고 내려와요. 그 음식이 딱 앞에 와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요식업 할 때 사람 관리가 참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다 보면 진짜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현실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래요. 화이트 칼라는 지금 다 잘리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아까 빅테크에 감은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3D 업종에 사람 없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3D 업종에 월급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다 AI로 해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의한 수요. 그다음에 관리, 효율성에 의한 수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의 자리는 줄어들고 로봇의 입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 효술, 노동력, 대체는 AI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인구 규모가 크다는 건 어떤 장점이냐. 소비, 소비 시장으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인구 구조를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